한국국토정보공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네 다양한 식물과 수프를 그리고 고위가 색상의 한국팬과 고추를 성적한 랩이 가족의 관계가 가장 좋고 이 고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고위가 이 고위가 독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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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녹그릇에 음식이 아주 단아하게 차려져서 나왔는데 조금 그냥 일반 음식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 그 제사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허쬐삿밥이에요. 옛날에는 선비들이 글공부를 하다가 없던 시절에 배가 고프고 밤에 밤참을 먹고 싶잖아요. 밤에 글공부하다가 그런데 이제 이웃들 보기에 그냥 내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차려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누구라도 용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이 제사가 없는 날에 우리 제삿밥 해서 밤참으로 먹자. 그 깨를 내서 이제 매체린 게 이제 허쬐삿밥이에요. 허쬐삿밥 이름부터가 재밌었어요. 허쬐사. 제사를 허쬐는다? 안 지내고 그냥 제삿밥만 먹는다. 뭐 제 생각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전식서부터 후식까지 다 갖춰진 그런 음식이어서 좀 멋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It used to be a simple meal consisting of mixed herbs that have been offered to ancestors and soup. These days, the meal is similar to the ancestral meal offered in rites. In Confucianism, honoring the ancestors is considered the best virtue. And the ancestral rites and mock rite foods are now a unique food culture in Andong that everyone can enjoy regardless of culture or religion.